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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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간 거 있고 또 그냥 이런 햇빛 같은 거 있는데 거기 주름차는 그냥 떨어집니다 사람은 인간은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걸 철실하게 느꼈어요 한글자막 by 한효정